용케 이곳을 알아냈구려. 이리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무사할 줄 아십니까? 전하께서 아시는 것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? 왜 전하께 먼저 아뢰지 않고 여기부터 찾아오셨어. 아, 전하를 믿지 못한 게로군. 전하께 아뢰는 것이 그대의 동물을 살리는 길이 될지 죽이는 길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게야. 그래서 여기부터 찾아온 것이지. 참 겁도 없고 전하의 총회를 믿고 기고만장해진 것인가? 총회를 믿고 기고만장해진 건 영감 아닙니까? 세상 만사가 다 영감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아셨습니까?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원빈자가 깨서 살아계셔야지. 원자를 낳고 기쁘게 웃으셔야지. 행복한 웃음을 이 오라비에게 보이셔야지. 자, 어서 나를 위해 증좌를 만드시오. 내용은 걱정마오. 내 불러드리리다. 충궁전이 원빈자가를 독살한 후 의광과 은혈을 매수하여 흙질로 몰고 갔다. 힘이 많으면 돼요. 제정신입니까? 이런 짓을 하다 발각되면. 성라인도 나와 같이 죽겠지. 빨리 쓰라니까! 당장 그 손 놓아라! 수기 군관들을 모두 포박하라. 유리민! 전하! 신이 해명할 수 있나이다? 신이 해명할 수... 데리고 나가라. 예, 전하. 엉리민! 수기ин정신인 아멘